딱 걸렸다 이것들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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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해서 들어가니까 뭐 이따구로 나오는데요 8월 25일 업데이트 정기점검 연장 안내 8월 25일 11일 부가시화 수시스 이수 대수 반 시간 시간 0 0 골뱅이 주 미수 100만 달러 미수 100만 달러래 시간 전도수 주완스는 다이오드나리드 어드리수제수 의자수 10억 의자수가 10억이래 달러를 기록했다 만일 의존양 이게 뭐죠 의미심장한데 미수가 100만 달러래 어 뭐야 의자수가 10억이라고 뭐지 뭘까 그거 아스키코드에요 아스키코드 해석해보자 우리 아스키코드 정거 끝날 때까지 이거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방금 오딘에서 카톡이 왔어요 공지사항 보기를 눌렀더니 이따구로 뜬다 아 10억이 없다면 오딘을 하지 마라 미수 100만 달러가 소름인데 뭔가 시그널 같아 10억은 써야 오딘을 할 수 있다 아하 헷갈린 미수금이 100만 달러다 100만 달러면 얼마죠 자 의자수 1인당 10억씩은 뽑아먹겠다 어? 그럼 100만 달러가 10억이 맞잖아 미수 아직은 두당 100만 달러를 뽑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두당 10억을 뽑아먹는 거다 어허 이런 너희들의 그 시커먼 속내를 나한테 들켰다 딱 걸렸다 이미 다 만천어에 공개됐어 긴장해 라우딘 로렘 입숨? 그리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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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렘 입숨? 그리킹?